안녕하세요. 너무 황홀해. 어때요? 아이고 진짜 너무 무슨 뭐 완전 잔치집집이야. 잔치집이 아니라 오빠 이게 있잖아요.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회 하면 우리 꼭 부채쯤 추지 않았어요? 그렇죠. 근데 여자분 맞췄죠. 그때는. 아 남자는 소고 안 했나? 남자는 저는 안 했어요. 아이 뭐야. 머리 박박 깎고 학교 다닐 시절이라. 아무것도 안 했구나. 뒷담 넘어다니냐고. 아니 세상에 30년 만에 제가 제 눈앞에서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고전의 그런 부채춤을 봤어요. 황홀할 지경이었어. 너무 선이 아름다운데 무대가 조금 작은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멋진 무대였습니다. 다음에 모실 가수는? 네. 임서연 가수입니다. 아 임서연. 노래 강사를 또 활동하고 있는 가수죠? 네. 그렇죠. 아까 보니까 카리스마가 뿜뿜 풀리더라고요. 한번 모셔볼까요? 임서연 가수님의 못 잊을 건 정. 그리고 연인 연이어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임서연입니다. 당신을 보냈는 것과 무가 발길을 해.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걷는다 마음이 아파와도 잊어버려야 할까요? 마음이 아파와도 잊어버려도 잊어버려야 할까요? 마음이 아파와도 잊어버려야 할까요? 못 잊을 그 시절 단순히 혼인의 악음 무거운 발길을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걷는다 마음이 아파와도 잊어야 할까요 돌아올 순 없을까 돌아올 순 없을까 못 잊을 것은 저 다시 이미 맘에 숨을 걷는다 이 밤 지금요 나의 가슴에 이 별빛을 떠나버릴 사랑만 기체를 부르지 않고 애써 아직 해맞고 밤새도록 그곳에 가도 멈춰볼까 이 사람은 정군사람 어디서 무엇하는지 보고 싶어서 멈춰볼까 맘에 숨을 걷는다 이 사람은 정군사람 이 사람은 정군사람 이 사람은 정군사람 그곳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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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